영등포구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 또는 영등포구 지방세 상담을 검색하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 업무의 경우 환급통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할 수도 있으며 1대1 채팅방에 성명, 환급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전송해 환급금을 신청하면 담당자 접수 후 2, 3일 이내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세 상담 채널은 평일 업무 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익명 채팅의 특성상 납세자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과세정보 관련 상담은 제외합니다.